가만 보면 되게 잘 놀라시는 것 같아. 키가 약하신가 봐요, 좀. 네, 무슨 일로. 아, 죄송해요. 오늘은 완전 인정. 리스펙입니다, 쌤. 예스. 너 진짜 혜이한테 올케어 자료까지 줬어? 나 미쳤어, 너? 싸라. 뭐 하는 거야? 원샷 대결이요. 아니, 딴 여자도 아니고 이 분이한테 그것도 학부모한테. 뭔 놈의 반응이냐, 이놈의 심장이. 거의 다 됐어요. 이건 내가 보기엔 그린라이트야.